밀어내는 김광석이고요 추가시간 3분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으뜸에 왼발 뛰어줬고 배덕의 블러스골 밀어줬고요 극장골이 나오겠어요 샷! 고! 이의뜸에 왼발 뛰어줬고 해덕의 블러스골 밀어줬고요 극장골이 나오겠어요 샷! 고! 스트레칭 자 돌아서 김주공이 끝까지 갑니다 편리페! 편리페! 골제 아한들어가요 슛 다시 슛 자 돌아서 아 김주공이 끝까지 갑니다 빠르게 내려와서 한이윤이 수비를 성공했습니다 한 선수가 벗겨지면 주변 동료가 빠르게 와서 커버플레이를 볼 쪽에 많은 선수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볼 뺏을 확률도 높습니다 자 이번엔 왼쪽으로 벌려서 갑니다 이민기가 올라왔습니다 김광석 선수도 좀 생각은 할 필요가 있어요 zule gain! zule gain! zule gain! kommstie gain! zule gain! zule gain! zule gain! dule gain 나aus능 flie gain! 끄선 pillar swoim 클럽 원을 많이 잡을 수 있었다고 양 팀을 만나더라도 지지하는 경기력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주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끊었죠 측면 빠져들어갑니다 송승민 길게 반대편으로 흘러넣습니다 박스 안쪽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끊었죠 측면 빠져들어갑니다 송승민 길게 반대편으로 흘러넣습니다 박스 안쪽 첫 승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명의 태클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고항을 찾습니다 3대4 3대4 송승민 돌아가는 리그로 송승민 골 3대4 송승민 돌아가는 리그로 송승민 골 만약 보인이 이 출전시간 내에서 많은 걸 보여주고 경기에 잘 녹아들면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좋아요 왼발 크로스 홍정호가 일단 먼저 터치를 하면서 오른쪽에는 지금 한교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라 구스타보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엄청난 높이 속에 한 골과 하나의 도움을 머리로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의 쓰이는 첫 골을 결승골로 만들어냈고요 바로 그 밀어주고 일루첸코 터치를 했습니다마는 광주의 수비 윤평구 콜큐바 쪽으로 수비가 순간적으로 압박을 해보는데요 길게 전방으로 밀어내고 있는 윤평구 콜큐바 자 헤드로 잘 떨어뜨렸습니다 아 잘 돌았어요 죽어 발랐어요 송승민 슛 몸으로 막아냅니다 각도를 확실하게 왼쪽 오른쪽에서의 크로스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요 고스타보 선수가 투입됨으로써 좋아요 잘 돌았었어요 펠리페 오른쪽으로 엄홍 상이 들어가는데요 자 엄홍 상 오른쪽으로 체포만 센슈에라 볼을 이어봤습니다 앞쪽으로 중패스고요 송승민 엑타코리옥 겨울 센슈에라 대박쇼 출발입니다 자 이게 측면 상주로서는 많은 많은 숫자의 공격수가 투입이 되죠 잘 돌았어요 자 뒤쪽으로 힐패스 잘 봤습니다만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정확하게 뺏어내지 못했지만 골키퍼 쪽으로 일단 처리가 됐고요 흘러나온 볼 왼발에 거의 있던 왼발 슛 조현호 선박입니다 역시 조현호 이렇게 짧게 패스로 썰어 나가면서 이렇게 한 칸은 같이 조안 잘 돌아서 송승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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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칭 잘 때렸고 이번에는 손바 하지만은 동력에 일단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송승민 송승민 송승민의 발리 지금도 김종훈 굉장히 좀 큰 힘이 됩니다 일단 다시 가세요 송승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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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지성 선수가 길게 던져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던져줘서 한 차례 효과가 있었죠 예 백헤더 네 엄지성의 슬로인도 올 시즌 내내 よ 로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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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펄리페 머리맛고 떨어진 볼 뒤로 짧게 우려뒀습니다 원터치 연결 펄리페 이어 받고 눈으로 줍니다 제 테르속 으 아 찍어줬습니다 아 아 아 아 속도감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강주가 이런 속도감이 나쁘지 않아요 증명을 생각합니다 아 아 다시 한번 슬라이딩 태클 때이세이라 35 아 으 으 으 으 옘